전북 익산 산지 직송 깐 마늘 5kg, 10kg 구매문에 1533-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.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, 전북 익산 산지 직송 깐 마늘 10분의 5kg 판매합니다. 국내산 깐 마늘 10분의 5kg 상품입니다. 판매가격, 깐 마늘 5kg, 소 53,000원 무료배송, 깐 마늘 5kg, 중 55,000원 무료배송, 깐 마늘 5kg, 대 59,000원 무료배송, 소 93,000원 무료배송, 깐 마늘 10kg, 중 99,000원 무료배송, 깐 마늘 10kg, 대 99,000원 무료배송, 전북 익산 산지 직송 깐 마늘 10분의 5kg 판매합니다. 구매문에 1533-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.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.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.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